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차주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에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불어난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는 대출 규제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허윤형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예대율 규제 완화안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앞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한 만큼 이에 맞춰 은행의 유동성 관리에도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LCR은 약 90%입니다. 이를 규제 비율인 100%까지 맞추려면 약 20조 원의 고유동성 자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연장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 주식시장 조정으로 은행을 떠났던 예수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실제 지난달 예적금을 포함한 은행의 총 수신액은 2,058조 원으로 직전달보다 25조 원 급증했습니다. 저금리에 주춤했던 정기예금도 8조 4천억 원 늘었는데 약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보다 높은 잔액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도 은행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들어온 예수금으로 대출을 내줄 필요 없이 유동성 지표를 높이기 위한 자산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옥죄면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수익성이 도움이 되는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역대 최대까지 늘었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예고된 상황이라 이자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 완화 조치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며 수익성도 이자 이익 확대, 대순 비용 감소 등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가 가계대출 급증세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은행의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는 이번 연장을 끝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